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울산 선수들은 14개 종목에 29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 6개, 은 5개, 동 7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울산시청 소속 조광희 선수가 카누 남자 카약 200m에서 금메달을, 카약 500m에서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효정구 출신 이다빈 선수는 태권도 67kg 경기에서 우승하며 아시안게임 2연패를 거뒀습니다. 울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응원해주신 울산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할 테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청 소속 박상영 선수는 펜싱 에페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울산 태권도협회가 후원하는 삼성 S1 소속 김잔디 선수는 태권도 67kg에서, 학성요중 출신인 하미나 선수는 태권도 53kg에서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볼링 6인조 단체전에서는 울주군청 소속의 강유원 선수가,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에서는 현재찬 선수가 조타수로 활약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소채원 선수는 양궁 여자 컴파운드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혼성 컴파운드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우리 울산 선수, 영국 선수들은 각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경을 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 예전된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를 마친 선수들은 잠시 재충전의 시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폭우까지 이어져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산지 작황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추석 물가까지 걱정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불볕 더위에 이은 집중호우로 채소와 과일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산물 코너를 돌며 이리저리 가격을 비교해봐도 소비자들은 선뜻 물건을 골라담지 못합니다.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비싸가지고. 며칠 전만 해도 이만큼 안 그런 것 같는데. 산지 출야량이 급감하면서 평년 대비 도매가는 껑충 뛰었습니다. 고추가 80%, 무가 70%, 배추가 20% 이상 가격이 올라 수요가 가장 많은 3대 채소는 금채소로 불리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과일도 수박 30%, 사과 15%, 복숭아 12%, 포도 10% 등 산지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추석이 다가올수록 수요가 늘고 물가는 더 올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산지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 정책과 맞춰서 물가 안정 물량도 판매하고 최대한 산지 직거래를 많이 해서 추석 전에 최대한 저렴하게. 전통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여름 내내 지속된 폭염과 기습 폭우로 방문객이 줄어 매출이 뚝 떨어졌지만 농산물 가격 고곡 행진에 대목 특수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와 울산시는 추석 성수기 전까지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대적인 폭염과 폭우 여파로 가격 강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여러분은 여윳돈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금융권으로 몰린 돈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과세, 이자가 높은 곳 그리고 투자 위험이 낮은 쪽으로 돈이 급격히 몰렸습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울산 지역 시중은행에 몰린 돈은 3,763억 원. 지난해에는 예금액이 오히려 412억 원 줄어섰는데 상당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수신액은 3,841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이미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세금 우려 등의 혜택이 있는 새마을금고 수신액은 지난해 324억 원에서 올해는 1,851억 원으로 5.7배나 급증했습니다. 시중은행과는 달리 우리 새마을금고는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높다 보니까 우리 금고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목할 점은 자산운용회사와 신탁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증가세입니다.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수신액이 1,128억 원, 신탁회사는 3,105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었는데 채권과 펀드 등 투자 위험성이 낮으면서도 은행이자보다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돈의 흐름이 포착됩니다. 반면 올 상반기 하락세를 보인 주식 계좌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회사와 노조, 울산시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근 현대중공업노조가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는 노사 당사자가 해결할 수준의 문제를 넘어섰다며 노사정 회의를 제안했고 회사 측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에 이어 현재 해양플랜트사업부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등 고강도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자체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분담금 조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전면 실시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전체 현재 교육청이 86%, 지자체가 1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 분단비율은 교육청 60%, 지자체 40% 정도여서 울산도 내년부터 지자체 분담금을 40%로 높여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12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재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38차례에 걸쳐 3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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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